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지금까지 모래 쌓아서 좌부터 우까지 연결되면 없어지는 간단한 게임 하나 리뷰 보셨고요 샌드트릭스라고 있죠 아주 비슷한 게임인데 테트리스랑 비슷하고 테트리스 블록처럼 떨어지면 바닥에 닿는 순간 지금처럼 모래로 변해서 좌부터 우까지 연결되면 그 줄을 없앨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 나오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저희도 한번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앞에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씬 구성부터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메인 씬이 있고요 그리드 씬이 있고 HUD 씬이 있습니다 그리드 씬 한번 보면요 그냥 컬러 렉트 검정색 배경 하나 넣는 게 다고요 HODC는 컬러 라벨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를 볼게요 스크립트에서 먼저 게임 매니저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 매니저는 글로벌의 오토로드로 싱글톤화 시켜놨죠 일단 이 논문으로 셀 컬러라고 해서 떨어지는 컬러들의 색이 뭔지 열거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 샌드 컬러 지금 어떤 컬러 버전인지 그래서 get 샌드 컬러, set 샌드 컬러 이렇게 설정하는 게 다고요 주요 중점은 이 샌드 컬러가 인원문으로 해서 현재 어떤 컬러인지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임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UD도 간단합니다 컬러 라벨 로드가 하나 있고요 이게 색깔에 따라서 글씨가 바뀌면서 색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컬러 라벨이 GM 게임 매니저에서 샌드 컬러를 가져와서 이게 컬러가 레드냐, 옐로우냐, 그린이냐, 블루냐에 따라서 텍스트와 컬러, 노드, 색을 바꿔줍니다 이 옐로우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게 노란색일 거라는 소리죠 자 여기까지 보면 다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씬,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그리드 스크립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드 스크립트는 일단 셀 타입이라고 해서 현재 그리드에 셀이 비어있는지 모래가 쌓여 있는지 아니면 바닥에 닿아서 솔리드가 됐는지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사이즈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뭐냐면 화면 크기에 따라서 한 칸에 픽셀 사이즈 몇으로 할 거냐 이것만 바꾸면 알아서 바뀔 수 있게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5픽셀, 가로 세로 5픽셀이 하나의 모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50으로 늘려서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쌓입니다 엄청 픽셀이 커졌죠? 근데 다시 5픽셀을 줄여서 보면 이렇게 가로 세로 5픽셀이 하나의 모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낮추면 최적화에 문제가 있어서 5픽셀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드를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 변수 하나 있고요 그래서 레디 함수에서 처음에 이닛 그리드라고 합니다 이닛 그리드 초기화 그리드 한다는 거고 XY를 돌면서 셀 타입 MT의 컬러는 없다 이렇게 그리드를 모두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이게 이닛 그리드고요 프로세스에서 이제 반복문을 돌면서 XY 하나하나씩 돌면서 Flow Send라는 걸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폴문 조금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폴문에서 레인지만큼 안에서 도는데 맨 뒤에는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역순으로 돈다는 뜻입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돈다는 뜻이고 맨 앞에 그럼 어디서 어디부터까지 이 그리드 사이즈 Y의 마이너스 1 마지막 이 그리드의 마지막이겠죠 그리드의 마지막부터 마이너스 1은 뭐냐면 마이너스 1까지 도는 게 아니고 그 전수까지 돌아요 레인지는 그래서 맨 끝에서 0 첫 번째 0까지 역순으로 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모래들이 흐르는 거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타입이 Send면 Flow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Flow는 뭐냐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는 한 줄로 표현이 돼요 바로 아래 칸이 비어있으면 모래가 아래 칸으로 한 칸씩 이동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왼쪽 아래 대각선 칸이 비어있으면 모래가 왼쪽 대각선 아래로 이동하고 반대로 오른쪽 아래가 비어있으면 오른쪽 대각선 아래 칸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 아래 칸이 비어있으면 아래 칸으로 이동을 하나를 하고 현재 칸이죠? 현재 칸은 MT로 바꿔준다 이겁니다 이거를 밑에서부터 위로 역순으로 하기 때문에 모래가 흐르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먼저 볼게요 Q Redraw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기본으로 내장돼 있는 함수예요 보이시죠? 이 Q Redraw를 해주면 화면을 다시 그립니다 화면을 다시 그리는데 여기서 또 Underbar Draw라고 있죠? 이것도 내장 함수입니다 내장 함수로 XYFallmoon으로 반복을 하면서 현재 셀 타입이 Send다라고 하면 컬러를 받아오고 그 컬러에 따라서 드로우 렉트를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이 드로우 렉트도 내장 함수입니다 드로우 렉트로 렉트를 그리는데 렉트2라는 방법으로 그려요 함수 이거는 클래스인데 렉트2 클래스 방식으로 X 좌표 Y 좌표에서 가로 X 사이즈 Y X 사이즈만큼의 렉트를 드로우 렉트로 그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다 내장 함수와 클래스로 그렸죠? 이러한 색깔로 보시면 렉트2도 있죠? 내장이고 드로우 렉트도 있어요 내장 함수와 내장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서 내장 함수인 드로우로 그리면 그걸 Q Redraw로 다시 화면을 갱신해줘서 매 프로세스마다 모래가 흐르는 걸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내장 함수들이 있다 이러한 내장 클래스들이 있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릴 수 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나도 이런 걸로 나중에 한번 그려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풋레프트 마우스라는 함수를 제가 만든 건데 이거 한번 볼게요 레프트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리드의 XY 좌표 그러니까 Get Global Maus Position으로 픽셀 사이즈로 나누면 XY 좌표가 나오겠죠? 그리드의 좌표가 나오면 그걸로 마우스 위치가 화면 안에 있다 유효할 때 모래를 뿌려줍니다 어떠한 모래? 모래를 뿌리는데 어떠한 방법? 컬러로 GM에서 현재 이 컬러 아까 여기 나왔었죠? 샌드 컬러 현재 컬러가 어떤 걸로 설정돼 있는지 그걸 가지고 모래를 여기 XY 좌표에 뿌려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매 프로세스마다 플로우 하겠죠? 모래가 흘리면서 이게 구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풋 억셉트는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스페이스나 엔터 키를 누르면 다음 색깔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레드에서 옐로우, 옐로우에서 그린, 그린에서 블루, 블루에서 레드로 넘어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풋에 관련된 거라서 별거 없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Remove Connected Line 이게 뭐냐면 맨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한 색깔로 연결되면 그게 지워집니다 어떻게 지워지냐 이게 미로 길찾기 기능이랑 조금 비슷해요 BFS 탐색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BFS 탐색을 하는 거고 이미 방문한 셀 좌표를 저장할 visited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x, y를 모두 순회하면서 그 타입이 send 타입이고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 not이죠? not, he's죠?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합니다 현재 셀의 색상 정보를 가져오고 연결된 같은 색상의 모래 셀 목록을 만들어주고 q를 또 만들어줘요 그리고 left, right라는 변수를 만들어줘서 이것들이 밑에서 어떻게 쓰이냐 while문이 돕니다 그래서 q 사이즈가 있는 한 계속 체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으면 q가 먼저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여기를 방문을 했으면 그 다음에 q의 맨 앞에 걸 꺼내서 방문을 했으면 건너뛰고 방문을 안 했으면 이 부분은 이따가 볼게요 offset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다 검사를 해요 보세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다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범위 안에 있고 이게 같은 색상의 모래고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면 q에 또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게 다 같은 색상이에요 4개가 이중에서 이것만 같은 색상이라고 합시다 이거 초록색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거 두 개만 같은 색상이었다고 하면 얘랑 얘랑 q에 추가를 해주고 얘는 안 하는 겁니다 자 이해 되시죠? 그래서 쭉쭉쭉쭉쭉 q를 계속 돌고 그럼 여기 돌고 그 다음 여기도 뭐 이렇게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 여긴 방문했고 같은 색이 아니고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하다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그러면 q가 언젠가는 0이 되거나 아니면 heads left, heads right가 연결된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됐다 그러면 y문이 끝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코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 이러한 식으로 bfs 검사를 한다라는 방식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의 크기가 처음에는 이제 0부터 시작해서 엄청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겠죠 그럼 이 위쪽을 다시 한번 보면요 q에서 이제 맨 앞에 걸 하나를 꺼내서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 건너뛰고 방문 안 한 것들이겠죠 밑에는 그러면 이걸 방문했다라고 체크를 해주고요 이 커넥티드 연결 그룹에 추가를 해줍니다 이 커넥티드 뭐였죠? 같은 색상의 모래 셀 목록이죠 그래서 연결을 해주고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냐 그러면 이게 뜨겠죠? 이 포스가 하나라도 왼쪽 끝에 처음에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이게 체크가 될 거고 마지막에 만약에 닿았다라고 하면 오른쪽 끝에 체크가 되면서 이거 이거 모두 닿았으면 커넥티드 체크해서 해당 셀을 지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bfs 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상하좌우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검사하는 거다 그리고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 닿았으면 폴몬을 돌면서 커넥티드 연결된 것들을 다 돌면서 지어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Y몬으로 돌면서 Q가 0보다 큰 동안은 계속 돈다 없으면 안 없어지고 있으면 혹시라도 있으면 없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을 다시 보면 same color 같은 컬러냐 지금 현재 셀 색상이 같은 색상이냐를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커넥티드 이 커넥티드를 해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해 같은 색상끼리 연결된 것들을 추가를 잘 해놔야 한 번에 없애겠죠 그 다음에 Q는 뭐냐면 추가했다가 삭제했다가 추가했다가 삭제했다가 하면서 이 Q의 크기가 0보다 큰 동안 계속 Y문이 도는 거고요 해지 레프트 해지 라이트가 둘 다 true 되는 순간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emove Connected Line 이라는 함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BFS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모래를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인풋을 입력을 받고 계속 화면을 다시 그리다가 라인이 연결이 되면 삭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코드들은 다 봤고요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이 코드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사실 요즘 코파일럿이니 재맨이니 아니면 셋 GPT니 물어보면 잘 알려주는 것들 많습니다 코드는 그런 것들 도움받으면서 구현하셔도 돼요 되고 어떻게 구현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기능을 써서 구현을 했냐 이해를 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서 역순으로 돈다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모래를 밑으로 흘려보낸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Q 리드로우가 내장 함수인데 이거는 언더바 드로우라는 함수로 내장 함수가 있고 그 안에서 렉트를 내장 함수와 내장 클래스로 그렸다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무브 커넥티드 라인은 제가 만든 함수지만 이 안에서 와이문을 돌면서 BFS 탐색을 수행 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잘 참고해서 샌드트릭스 게임 같은 모래뿌리기 게임들 하면 개발하실 때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교학상장하는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 교학상장 뜻은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봤던 이러한 코드들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궁금점 혹은 뭐 조언하실 점 있으시면 가감없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바로 바로 확인하고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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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